12나라 시계입니다. 위성을 연결하겠습니다. 시작! 위성을 연결했을 때 전세계 시간이 자동으로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썸머 타임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 보고 계시겠습니다. 중국, 싱가포르가 있는데요. 아래쪽에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12개 나라가 다 있네요. 요거를 눌러 보겠습니다. 이렇게 시계 옆에 불이 들어오죠. 이게 썸머 타임 중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다시 누르면 이제 해제가 됩니다. 하나 둘 셋 빼겠습니다. 그럼 쩜이 빠집니다. 시간이 하나가 다운되고요. 썸머 타임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. 썸머 타임 됐고요. 해제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LA 가 보겠습니다. 하나가 올라가면서 점이 켜졌습니다. 해제합니다. 이런 식으로 전체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. 여기 워싱턴 뉴욕 해 보겠습니다. 하나 올라갔죠? 또 누르면 빠집니다. 열두 나라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세계시계입니다. 이상입니다. 그러고 계시고요. interacted & AC 2